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23강입니다. 23강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위드 목적어 목적 보어 그러니까 전치사 위드 같은 경우는요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목적 보어도 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 보어의 자리에 뭐가 오냐면 분사가 자주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분사뿐만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도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23강에서는 여기에 ING나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의 문법체계는 요즘에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드 부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드 부대 상황 그러니까 부대 상황이라는 게 참 이게 참 표현이 그렇죠? 이게 어렵잖아요. 무슨 부대찌개도 아니고 부대 상황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대가 군 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전 찾아보면은 이 부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이 되는 것에 기본이 되는 것에 기본이 되는 것에 곁따라 덧붙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곁따라 덧붙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과 동시에 뭔가 곁따라서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부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 상황이라고도 하고 동시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시 상황 그래서 위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그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게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가 나와서 동시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해석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해석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목적어가 그쵸? ing나 과거 분사 한 채로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어가 ing나 과거 분사 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어가 ing나 과거 분사 할 때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로 해석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요. 그냥 문맥에 맞게 이것이 동시 상황이니까 그쵸?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제가 뒤에 가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일단 기본 예문을 좀 볼게요. 자, 그가 서 있었죠. 이게 기본이 되는 상황이죠. 이 그가 서 있는 기본이 되는 상황과 동시에 발생하는 곁 따라 덧붙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 위도 나왔죠. 예, he's back입니다. 그의 등이죠. 얘가 목적어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한 채로 그렇죠? leaning이에요. 기대는 거죠. 어디에 기대는 겁니까? 벽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등이 벽에 기댄 채로 서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위드 부대 상황입니다. 동시 상황 자,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한 채로? turned away from him이에요. 그에게서 돌려진 채로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녀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그를 보지 않고 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로부터 돌려진 채로 그렇죠? 보호가 과거분사 PP로 온 겁니다. 그렇죠? 위에는 보호가 ing로 온 거죠. ing로 현재 분사로 이해 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패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거를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 남자가 was reading a book이죠. 책을 읽고 있었죠. 자, 그런데 with 나왔죠? 그리고 his wife가 목적어가 되겠고 knitting beside him이에요. 니트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뜨개질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beside him이니까 바로 그 옆에서 뜨개질 하면서 할 때 그렇죠? 그의 와이프가 그 남편 옆에서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할 때 남자는 뭐하고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라는 그러한 동시상황이죠. 그렇죠? 이때 이 with 목적어 목적보는 뭐뭐 할 때로 해석하면 좀 매끄러운데 그러지 않아도 이게 두 개가 동시상황이니까 그냥 남자는 책 읽고 있었고 그의 와이프는 뭐하고 있었어요? 뜨개질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막 이거를 갖다가 굳이 번역하듯이 뭐뭐 한 채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에 반드시 맞추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두 가지가 동시상황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하세요. 자, 그가 앉아있었죠? 어디에? 의자에 앉아있었죠? 그렇죠? 뭐 한 채로? 그의 팔이 폴드는 뭐예요? 접혀진 거냐. 그러니까 팔이 접혀진 채로 즉 팔짱을 낀 채로죠. 그래서 그는 팔짱을 끼고서 의자에 앉아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걸었죠. 그렇죠? 어떻게 걸었어요? with 목적어 목적보호죠? 예, 이 벤트는 이 밴드의 과거분사로 구부리는 거죠. 근데 머리를 구부리는 거니까 고개를 숙인 거죠. 그는 걸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또는 고개를 숙인 채로 걸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목적어 목적보호가 또 나왔습니다. 예, 어깨를 어떻게 한 채로 스투핑 스투핑은 뭐예요? 스툽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 자체가 구부리다의 뜻이죠. 구부리다 밴드랑 거의 비슷해요. 얘는 몸을 굽히다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구부린 채로 그렇죠? 어깨를 구부린 채로 그렇게 걸은 거죠. 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don't speak 해요. 말하지 말래요. 어떤 상태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with your mouth full 그렇죠? 너의 입이 가득 찬 채로 그러니까 입에 뭔가를 가득 몰고 있은 채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분사가 아니죠. 형용사죠. 그래서 이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인데 이 보호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형용사 보호 명사 보호 전치사 구 보호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그러한 자리니까 목적어를 서술해줄 수 있는 무엇이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명사도 올 수 있겠죠.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려면 또 전치사고도 올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의 입이 가득 찬 채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e was sleeping이에요. 그가 잠자고 있었는데 어떤 상태로 잠자고 있었어요? 그의 발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목적어죠 이게. 그의 발이 on the pillow니까 그의 발을 어디 위에다가 베개 위에다가 둔 채로 잠을 자고 있었죠. 그쵸? 여기에서는 전치사 구가 그죠? 이 보어로 온 거죠. his feet 이것을 설명해주는 그 다음에 그는 봤는데 똑바로 봤죠. 스트레이트니까. 어디 앞을 인 프론트 오브 힘 그 앞을 똑바로 봤어요. 뭐 한 채로 블루우는 뭡니까? 이마죠? 이마가 아까 전에 앞에서는 니트가 무슨 뜻이었어요? 뜨개질 하다 이 뜻이었죠. 그런데 얘가 앞에 이마 같은 게 나오면 이 니트가 찌푸리다 이 뜻이 있습니다. 찌푸리다 인상 쓰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 이마를 찌푸린 채로 그죠? 이마를 찌푸린 채로 그 앞을 똑바로 바라본 거죠. 그 다음에 she advanced slowly 예요. 그녀가 천천히 advanced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죠. 뭐 한 채로 with her eyes 그녀의 눈이 고정된 채로 어디에? on his back 그의 등에 그쵸? 그녀의 눈이 그의 등에 고정된 채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with 여기 앞으로 나왔네요. 그죠? with on I 그 한쪽 눈이죠. 눈이 하나니까 그쵸? on I 니까 한 눈이 bandaged죠. 이거는 뭐예요? 붕대가 감겨진 채로죠. 그쵸? 한쪽 눈이 붕대가 감겨진 채로 I could not write properly 적절하게 글을 쓸 수가 없었죠. 그쵸? 그 다음에 he stood against the wall 그쵸? 바로 이 벽에 기대해서 서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지금 생략돼 있어요? with 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파이프를 그쵸? 파이프를 입에 머금은 채로 입에 문 채로 파이프가 입에 있는 채로 그쵸? 벽에 기대고 서 있었죠. with 목적어 목적보 구문에서 이 with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I cannot live on my wages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쵸? my wages 나의 임금으로 나의 임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with prices what they are 여러분 이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려면요 일단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I like you 는 모르시는 사람 없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요 I like what you are 가 됩니다. 여러분 I like you랑요 I like what you are 랑 같은 뜻입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그 you 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나 인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현재 시제로 돼있죠. 그래서 현재의 모습 현재의 존재 인격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I like you 하면 그냥 내가 너가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I like what you are 라고 한다면 너의 지금 현재의 그 모습 이거를 좋아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로 좀 보시면 With prices what day 이때 day 가 뭘 받는 거예요? day 는 바로 이 price 를 받는 거죠. 그렇죠? prices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어떤 값이에요? 값이 가격이 가격인 채로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what day 아니까 현재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현재의 가격인 가격인 채로 그렇죠? 가격일 때 정도가 좋겠네요. 이거는 그 가격이 현재의 가격일 때 나는 내 임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되셨습니까? prices 목적하고 what day 가 목적 보호해요. day 는 prices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격이 현재의 가격일 때 나의 임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별표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she was standing 그녀가 서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서 있었어요? with her baby 그녀의 아기가 on her back 그녀의 등에 있는 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등에 있었고 그 상태로 그녀가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장 통해서 배운 거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나는 서 있었죠? 어디에? window 죠? 그 창문인데 그런데 어디에 창문이에요? 오브 마이 개럿 이제 나의 다락방이죠. 나의 다락방 창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서 봤죠? 그죠? 두 번째 동사죠. 여기가 첫 번째 동사고 뭘 봤습니까? 거리가 Was Illumine 인데 여러분 Illumine 는요 이거는 그냥 Illuminate 랑 같은 뜻입니다. Illuminate Illuminate 가 뜻이 뭐예요? 비추다죠. 비추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비춤을 당한 거네요. 그죠? 밝힘을 당한 거예요. 이 거리가 비춤을 당한 거죠. 그쵸? 모처럼 밤에 처럼 되겠죠. 밤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막 등이 비추면서 거리를 비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밤에 밤에 처럼 그 거리가 비추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쵸?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램프니까 등이죠. 등과 샵 프론트는 뭐예요? 이 등은 이제 그런 어떤 가로등 같은 거나 램프 같은 거 그런 것과 상점의 앞부분이죠. 이게 완벽히 보이게 됐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지금 워즈가 생각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과 그 상점의 그 앞부분이 완전히 보이게 되는 거죠. 거리는 밤에처럼 비추이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위드 동시 상황 나왔죠? 위드 다음에 포크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going about 한대요. 이 go about 은요. 여러분 뜻이 두 가지예요. go about 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뭐뭇을 시작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about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시작하다 이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쁘게 뭐뭐하다 바쁘게 뭐뭐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그들의 일을 할 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리는 이렇게 비추어졌고 밤처럼 그리고 등과 샵 프론트 상점의 앞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됐죠. 이것과 동시에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일을 바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넘어갈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잔디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베지터블 가든이니까 어떤 채소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에? 인 더 백 뒤쪽에 그죠?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위치 이하가 설명해 주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불렀대요. 뭐라고? 백야드라고 뒷마장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인프론트 오브는 뭐뭐 앞이죠? 그 집 앞에 그쵸? 그들은 또 가지고 있었죠. 뭐를요? 또 다른 잔디밭을 가지고 있었죠. 그쵸? 자 위드 동시상황 나왔죠. 꽃이 그쵸? 심겨진 채로 뭘 따라서? 바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가장자리를 따라서 꽃이 심겨진 채로 그쵸? 또 다른 잔디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뭘 준다는 건데 주지 않는 거죠. 노니까. 그쵸? 뭔가 어떤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바로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이에요? 동격의 대절이죠. 그쵸? 동격의 대절이 설명해주는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격의 대절을 보시면 인간은 이즈 다음에 인 과학의 이즈 어떤 의미에서든 인간은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그러한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데요. 과학이. 그런데 특권을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리빙 이하가 또 뒤에서 꾸며주죠. 사는 존재죠. 어디에? 피지컬 센터죠. 어떤 물리적, 그쵸? 또는 신체적, 여기선 물리적이 좋겠네요. 물리적 중심지, 뭐에 대한 물리적 중심이에요? 오브 더 유니버스, 우주의 물리적 중심지에 살아가는 특권화된 존재, 그쵸? 인간이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위도 또 나왔네요. 세상의 나머지가, 그쵸? 세상의 나머지가 뭐한 채로? 만들어진 채로, 바로 그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또는 그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채로 우주의 물리적 중심에 살아가는 특권화된 존재라는,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이. 되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든.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또 넘어갑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더풀 에듀케이터죠. 아주 그 탁월한, 아주 멋진 그러한 에듀케이터가 뭡니까? 교육자죠. 교육자라는 겁니다. 만약 뭐 한다면, 그 여행이라는 것이 아주 지적인 여행이라면, 그쵸? 그런데 어떤 지적인 여행이에요? 행해진이죠. 그쵸? 어떻게 행해졌어요? With eyes open. 눈이 열린 채로. 즉, 눈을 뜨고, 그리고 with mind at work죠.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면서 행해진 아주 지적인 여행이라면, 아주 원더풀한 교육자가 된다는 거죠. 뭐가? 여행이. 그쵸? 미얼 트래블링. 단순히, 그러니까 순전한 여행은, 그쵸? either a or b죠? 이 전치사고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이덜로 나열이 된 겁니다. 외국 땅에서든, 그쵸? 아니면, at home은 본국이죠. 본국에서든, 그쵸? 둘 중에 하나죠. 여행, 순전한 여행은, 그쵸? 단순한 여행은, is usually, 보통, 뭡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건데, 반쯤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외국 땅이거나, 또는 본국이거나, 여행만 하는 것. 여행만 하는 것은 대체로 뭡니까? 반쯤, 시간을 반쯤 낭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 어떻게 여행해야 돼요? 눈을 열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면서, 그렇게 행해진 지적인 그러한 아주 인텔리젠트한 그러한 여행이라면, 그 여행은 아주 원더풀한 교육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여행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Until a few hundred years ago예요. 그러니까 아주 몇백년 전까지, 그쵸? 몇백년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했죠. 뭘 생각했어요? 여기에 지금 대시 생각돼 있죠? 대신 생각돼 있습니다. 그 세상이 was flat,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죠. 뭐 한 채로? terrible 시니까 뭐예요? 무서운 바다가 뭐 하면서, swelling 하게 되면 소용돌이 치면서, any 주변에, around its edge니까 뭐예요? 그 가장자리 주변이죠? 그 아주 그 바다의 가장자리 주변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자, 그리고 with the sun moving이죠. 태양이 움직이면서, 어디 위로? over it이니까 바로 그 바다 위죠? 바다 위를 움직이면서, 매일, 그쵸? 각각의 날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수백년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이 끔찍한, 아주 무서운 바다가, 그 가장자리에서 소용돌이 치고, 그리고 그 위에 태양이 움직인다고,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전쟁은요. has figured인데, figure이 자동사일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중요한 부분이었대요. 매우,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문학과, 시와, 그리고 예술에서, 전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그리고 그것은, 그 전쟁이라는 것은 has been a topic이에요. 주제였대요. 어떤 주제? 인간 흥미의 주제. 인간이 관심을 갖는 주제였죠. 그리고 has caused이에요. has been, has caused. 이게 동사 두 번째죠. 일으켰대요. 뭐를요? 어드마이어레이션이니까, 어떤 감탄, 찬사, 칭찬, 이런 것들을 일으켰죠. 무엇뿐만 아니라, as well as a hatred, 증오죠, 증오. 증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위드 부대 상황이 나온 거죠. 자, 그 후자죠. 레터니까. 후자는 뭐예요? 증오를 말하는 거죠. 그 후자의 태도가, 그죠? 후자의 태도가, getting popularity. 그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 후에, 모 후에, 아주 크고 파괴적인 전쟁 후에, 그죠? 아주 크고 파괴적인 전쟁 후에, 그 후자의 태도, 즉 증오의 태도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죠? 얻을 때, 증오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한 어떤 찬사까지도, 이룩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이건 내 몸을 할 때, 이런 것보다도, 그냥 동시 상황으로,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사를, 증오뿐만 아니라, 찬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후자의 태도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도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크고 파괴적인, 전후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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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